24번 지분이고요. 이것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분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이 이런 문제는 다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되네요. 1번 문제.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여기서 되게 쉽게 풀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A번에 미스테리어스 밑줄 거 보세요. 형광편을 하든지. 뭔가 아직은 잘 모르는 거. 신비롭고 해결이 되지 않은 걸 미스테리어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걸 바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물론 이게 캐타스트로피, 대장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어서 정답이 될 수도 있지만 본문에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 하면 펜탈라이징 퀘스천이라고 있어. 여기에다가 형광편을 하세요. 혹시 다음에 문제 풀 때에도 이렇게 펜탈라이징 퀘스천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펜탈라이즈가 뭐예요? 애태우게 하다. 감질나게 하다. 이렇게 아 이거 뭔가 뭔가 하다가 섞어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쵸? 펜탈라이즈. 애태우는 질문이야. 애태우는 질문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직 답이 없다는 얘기야. 해결되지 않은 거죠. 연구자들이 계속 노력해서 막 풀고 싶은 그런 퀘스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풀고 싶다는 얘기는 뭐야? 답이 없다는 얘기죠. 안 풀린다는 얘기고 그래서 안 풀린다는 안 풀리고 잘 해결이 안 되고 그 단어를 미스테리어스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독해에서 문제를 낼 때는 이것만 기억하면 1번의 답은 A번 바로 나왔어야 됐고요. 자 2번 문제 보면 어렵지 않게 이거는 델타원 썼을 거예요. 지문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만약에 2번 문제를 틀렸다면 우리 마인드뱅핑 독해할 때 접속사 인트로 다시 한번 보고요. 아직도 이거를 해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3번 문제. 우리가 이제 3번 문제는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우리 바로 전 지문에서 광제대명사 삽입 문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동동. 자 왓이 나오고 사이언스가 나오고 서트했대요. 그쵸? 답은 뭐예요? 해그 코우주죠. 이렇게 주동동 삽입. 간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의무문이 문 들어왔으니까 뭐가 된 거야? 여기서 디드가 앞으로 나간 겁니다. 과학자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대재앙을 야기했던 겁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과학자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는 정답 푸는데 이것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3번 문제를 틀렸다면 학원에 오는 게 아니라 안과를 가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24번 문제는 좀 빨리 볼 거예요. 지문 보면 자 뭐 첫 문장은 빠르게 갈게요. 뭐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얘네들이 지금 이제 시베리아 위에 대폭발이 하나가 일어났죠. 그쵸? 그게 뭔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 신기한 건 이유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 사건이 1908년도에 일어났는데 방문한 건 언제예요? 그쵸? 이때 방문한 거야. 여기 조금 신기하기는 하죠. 바로 안 갔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나중에 내용 위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뭐 해석은 안 합니다. if부터 볼게요. 우리가 if anything. 내가 이제 한 개를 처음... 이게 이제 조금 어려웠었어요. not a 법이 변형 형태가 있다 그랬죠. a가 아니라 b다. 그게 뭐예요? not a다. 그리고 b다라고 할 때 더 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쵸?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instead, rather, 다음에 on the control, 머리, 그리고 if anything.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무조건 not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not이 없다면, 어려운 문제라면 부정의 의미를 포함한 것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뭐 if anything은 그냥 어쨌거나 라는 뜻인데 앞에 말을 부정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큰 구멍이나 바위 파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이것들은 뭐를 나타낼 것 같냐 하면은 운석의 충격을 보여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문제 b번이죠. 미티어. 운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쉽게 방금 했던 내용을 좀 부정하면서 써주면 되는데 그 내용을 지금 안 써주고 다음 내용을 추가시키면서 썼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블랙크가 나오고 다음 내용을 조금 봐야 되는데 다음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운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얘네들은. 그치? 거기 가기 전에는. 근데 가서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 지역을 위로와 함께 운석의 충격을 보여줄 것 같은 거예요. 그치? 다시 위로를 읽었어요. 그들은 발견했는데 그 지역을 쓰러진 나무들과 함께 모인 채로 쓰러져 있는 나무냐 하면 이때 위로는 군사문으로 해석하면 되죠. 위로 군사문은 위로 목적어 IMG 방사의 형태로 흩어져 있는 채로 어디로 부터냐 하면 그 중심으로부터 그리고 상당히 불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자 직접적으로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모는 없었다는 내용이야. 운석. 그치? 운석 파편이랑 뭐 구멍은 없었다 라는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블랭크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다. 그래서 이제 라데이 법이 변형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스테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장 사실 읽어봐서 알겠지만 결론이 나나요? 어떻게 원인이었다? 결론이 안 나죠. 마지막 문장 보죠. 중요한 단어가 있어서 보는 거야. 심지어 어떤 이론까지 있냐 하면 이문이라는 것은 암문장을 극단적으로 끌고 올 때 쓰는 겁니다. 다른 행성에 의해서 온 우주선이 폭파했대요. 시도하는 기간 동안에 지구에 착륙하려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나도 지금 이걸 처음 읽었을 때에는 우주 SF로 가는 줄 알았어요. 뭐 외계인이 나오고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외부의 우주선을 보내면 되돌아오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때 폭파했다는 얘기입니다. 외계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야. 자 to date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그 증거는 모든 이론들에 관한 증거는 매우 테뉴어스 형광펜치랍니다. 테뉴어스 미약한이란 뜻이야. 미약한 우리가 뭐 요 단어로 뭐 쉬운 단어는 슬라이트가 있겠죠. 슬라이트 미약한 뭐 매그 괜찮아요. 애매모호하다. 그쵸? 매그 뭐 풀림지 좀 어렵게 나오면 풀림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치 미약한 약 약하다는 의미로 쓴 겁니다. 자 그리고 포함되어 있어요. 주로 에듀케이티드 아 요건 있을 거야. 왜 그래야 돼. 에듀케이티드 게스 경험이 많은 이란 뜻이야. 형용사 로 쓰이면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는 게 많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경험된 추측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를 깨지는 못하는 거야. 어떤 한계가 있다면 그거는 깨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에듀케이티드 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더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1번 문제 보면 1번 문제 정답은 A번 써야 되고요. 2번 문제는 델타 써야 되고 3번 문제는 옴석 이렇게 쉽게 풀었어야 했던 그런 문제이고요. 1번 문제 예수 3번 문제는 2버 1번 문제 3번 문제